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 흐리고 쌀쌀한 아침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글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아직은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크기도 소형급이지만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오후에는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서 밤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글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도 많게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온은 오늘 curios Four